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지지 선언을 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장 변호사님, 카멜라 해리스 어떤 사람인가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계속해서 붙어있는 여성 정치인인데요. 이를테면 2004년도에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흑인 여성 최초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는데, 아버지가 아프리카계 흑인이고 어머니가 인도계로 일단 흑인 아시아계 첫 부통령이 된 것도 2020년도였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첫 여성이자 아시아계 대통령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는 비교적 탄탄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80% 가까이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낙마하게 된다면, 그 대안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80% 가까이가 헤리스 부통령이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일단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낙태,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입장을 견제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차 교수님, 이렇게 되면 카멜라 헤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사태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주로 미 대선의 강력 유력 후보로 검토됐다가 사퇴를 하는 경우, 특히 현직 사태 같은 경우에 과거에 린든 조슨 대통령이 사퇴를 했지만, 이때는 전당 내외 전에 사퇴를 한 거거든요. 일찌감치 연초에 사퇴를 밝힌 거고요. 지금처럼 전당 내외가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사퇴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경선 일자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미국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도 대통령 선출 방식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선거인단을 지명을 해서 다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를 지지해줄 충분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사퇴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당 대회에서 규정상 선거인단, 누구를 뽑겠다고 지명했던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에다가 투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로 보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카몰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당 대회에서 이걸 그대로 대의원들이 그 말을 받아서 해리스 부통령한테 투표를 하면 후보로 확정이 되겠지만 지금 아마 해리스 부통령 자체도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너무 일천하다. 특히 외교안보 부분은 경력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요. 미셸 오바마도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셸 오바마를 고르게 되면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고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나요? 미셸 오바마 전 퍼스트레디였죠.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빈 유썸,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그레천 위트머, 미시건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다수의 대의원단을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했다라는 명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나머지는 누가 선출됐을 때 과연 이게 민주당 내에서 주요 인사들 간의 합의를 받든 아니면 대의원들한테 물어봤던 누가 물어봤던 정통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후계자에 가장 다가서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중적인 인기는 아마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더 대중적인 인기가 있기는 할 거예요. 저희가 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해리스 대통령은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러닝메이트였기 때문에 승계를 하면, 후보직을 승계를 하면 이 선거 자금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선거 자금도 그렇고 조직도 그대로 흡수를 할 수가 있다는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통령 재직 기간 중에 존재감이 너무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대외 정책 부분에서는 남북한 문제인데, 방문을 했을 때 우리하고 북한하고 명칭도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좀 문외한이고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미셸 오바마를 지명을 한다고 해도 아까 얘기한 합법성 문제, 정통성 문제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동시에 아마 이게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임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논란도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최근 여론조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후보가 돼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맞붙게 된다면, 51대 48로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김대변님,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직 후보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격차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귀에도 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격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공화당 지지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집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빠르게 후보를 정리해내지 못한다면 그 갭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음 달 8월 19일부터 민주당의 전당대회인데, 이게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자신만만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 완주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이제는 해리스가 더 이기기 쉽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 보이는 모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입니다. 여러분عم, 가볍고. 여러분, 제가 권한에 대한 수입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많이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어디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다고 부富한 것 같고, 여러분의 자유롭게 어울려는 것은 ancient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대한민국이 함께 takeaway 것 같죠. 여러분, 평생 좀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힘든 하나. 잘 모르고 이게 정말 좀 하라는 걸 이해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